30번은 풀 문제일까요? 여건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언뜻 봐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32번도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문마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32번에 3번 지문만 물은 게 30번이에요. 32번에 3번 지문이 자본회수기관이죠. 자본회수기관이 바로 순서득승수거든요. 그거를 지금 물은 게 30번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만 묻는 거는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지문 5개가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훈련은 하라고. 이렇게 30번처럼 하나만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훈련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샘법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지 소득은 무슨 소득 나와야 되는지 그거 꼭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번은 순서득승수니까 이거는 투자액으로는 총투자액이고 소득으로는 순서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총투자액하고 뭐를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순서득을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쳐주면 되지. 총투자액은 120억이고 순서득은 15억인데 이거 가지고 분수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이든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120이 분모라면 숫자가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 봐도 없어요. 퍼센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순서득승수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5분의 120밖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이러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골라내면 돼요. 재료만 골라내란 말이에요. 재료만. 그러면 지금 나온 김에 32번으로 바로 가보세요. 재료만 골라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번도 지금 읽어보면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 저당 지불액이 연간 5천인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했죠. 그러니까 총 투자 이건 얼마예요. 총 10억인데 여기에 이제 가베 돈이 5억이 들어가 있고요. 저당 투자가 5억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순영업소득이 얼마고요. 순소득이 8천인 상태에서 저당 지불액이 연간 5천이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라는 걸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전이 3천이라는 게 나온다고 부채 서비스 5천 뺀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죠.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숫자 4개인데 이거 10억 5억을 알려줬지만 5억 10억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4개 알려줬지만 나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1번에 종합한원율 하면 나와야 되는 투자액이 뭐예요. 총 투자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총 투자액 나와야 되고 이게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바로 정합한원율이죠. 그러니까 32번에 1번 3번이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순영업소득은 8천 그러니까 환원율은 10억분에 8천 하는 거죠. 이렇게 8% 되잖아요. 그리고 자본회수기간 3번의 자본회수기간이죠. 3번의 자본회수기간은 8천 분의 10억 해야 되죠. 맞잖아요. 8천 분의 10억 하면 이게 10억 나누기 8천 이렇게 하면 12.5인가요. 12.5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지를 골라만 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과 같은 거죠. 부조자 할 때. 그러니까 50%잖아요. 남의 돈은 50%.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이 뭐예요.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율이요. 승률과 다른 거예요. 지분 배당율이요. 지지저자 할 때 지분 배당율과 지분 환원율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골라내야 돼요. 지분 투자액 골라내야 되고 또 세전을 골라내야 되죠. 지분 투자액이 5억이고 세전이 3천이잖아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5억분의 3천이냐 3천분의 5억이냐인데 이게 퍼센트율과 하는 거니까 5억분의 3천. 그래서 6%죠. 4번 틀렸네요. 됐죠. 부채 감당률은 뭐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승용업소득이 감당해요. 그래서 5천분의 8천.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하니까 참 쉽죠.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이걸 바로바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야 돼요. 5개가 동시에 지분이 나올 때는 아셨죠. 그런데 31번은 사실은 상급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32번은 오히려 문제가 간단해 보여도 제가 상중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31번은 중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것은 지문에서 공식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나와야 되는 재료를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사람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만. 그래서 1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배당률은 몇 프로이다 하는데 주어진 재료가 다 주어졌잖아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이고.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세전이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줬단 말이에요. 세전이 360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배당률이니까 이게 분모로 가야 되죠. 6천분에 360이어야 되니까 6%가 될 수밖에 없어요. 6,6이 36이니까. 6%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사업 외에 은행에서 8억 대출 받았대요. 자기 돈 얼마에 4억에 남의 돈 8억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 8억 4억 남의 거.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나왔네요. 부채 비율은 내꺼번에 남의 거라고 했잖아요. 내꺼번에 남의 거 그건 간단하죠. 200% 그다음에 3번은 순영업소득이 1,300이고 총투자액이 또 나왔네요. 이게 자본하는 일 아까 했던 거. 자본하는 일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본하는 일 지분 배당률은 꼭 기억해야 돼요. 총투자액이 얼마라고요? 2억에 순영수액이 1,300이잖아요. 이럴 때는 1억하고 뭐하고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650하고 비교해도 되죠. 1억과 650. 6.5% 나오잖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4억인데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았대요. 그럼 내 거는. 3억이라는 얘기죠. 총 4억인데 1억 대출 받았으면 내 거는 3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꺼 비율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본 비율이. 내꺼 비율이 4억분에 총 4억분에 3억이니까 75%죠. 그래서 틀렸죠 이거?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의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부채 감당률도요. 이게 계산으로도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이론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이 1억 8천이래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건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1,800인데 이 1,800 나누기 무엇에서 1.5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소리는요. 1.5하고 네모하고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1.5분에 1,800하면 이게 1,200인가요? 부채 서비스액은 1,200이 되네요. 맞죠? 사실 또 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패스해야 돼요 일단. 풀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30번이나 28번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 눈에 어느 정도 보이죠. 이런 걸 익혀놔야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함정이 생길지 몰라요. 솔직히. 이게 중간에 하나라도 함정이 생겨버리면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문마다 계산을 하는 거는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특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익숙한 것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돼요. 33번은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이게 단순해수기관이죠. 단순해수기관에 단순하고요. 자본해수기관에 자본해수기관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방금 자본해수기관 어디 있었어요? 30번에도 자본해수기관 했고요. 여기도 3번 지문행과 자본해수기관 했죠? 여기는 자본해수기관이고요. 순서독 순서를 자본해수기관 이렇게. 다음에 단순해수기관에 지금 33번이 일단 공통점은 뭘까요? 이해하고 제 해수기관이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현가해수기관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잖아요. 현가해수기관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하고 제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이놈은 단순해수기관은 지금 10억이라는 돈 있죠? 이 돈을 8천만원씩 8천만원씩 해수를 하면 12년 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들어오는 돈이 8천만원이 같아요. 8천, 8천, 8천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단순해수기관은 매년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요. 각각 다 예측하는 거예요. 각각. 그게 이제 그해 그해는 그렇게 해수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각각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A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00이 지금 500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ABCD 모두 첫 번째 년도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투자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회수될 때까지 할인하지 않고 그냥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500 들어올 때까지 3년 걸려요. 100, 200, 200 해서. 그런데 B는 200, 300 하면 500이고 3년째 400 들어오죠. 그러면 3년이 가기 전에 700이 회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째 400만원 중에서 얼마만 더 들어오면 돼요. 200만 더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400에 200은 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째 반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2.5년. 2년 6개월. 그런데 C는 2년째 500 들어오죠. 2년째 모두 500. 3년째 100만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3년째 총 300이잖아요. 300 중에 100만 들어오면 되니까 4개월 되면 4개월. 3분의 1이니까. 2년 4개월이에요. C는. 그런데 B는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더 짧아요. 그런데 D는 800 들어오려면 4년 가야 돼요. 4년. 200, 300, 200, 100. 더하면 800이죠. 4년까지. 맞나요? 그다음에 E는 5년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돼요. 3번. 맞죠? 다음에 34번은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채 비율은 계속 지금까지 했잖아요. 부채 비율은 뭐가 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 저죠. 무엇뿐의 뭐다. 내꺼뿐의 남의꺼다. 이렇게. 그런데 자본이 내꺼고요. 부채가 남의꺼거든요. 남의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산총계라고 하는 기억에 들어갈 거는 자본은 내꺼, 부채는 남의꺼, 자산은 그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5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에. 그런데 기억에 50만원 들어가는 게 2번하고 5번밖에 없죠. 그런데 니은에 들어가는 게 부채 비율인데 이건 내꺼분에 남의꺼니까 20만원분에 30만원 아닌가요? 20만원분에 30만원이요. 그러면은 1.5잖아요. 150%. 그래서 니은이 150%인 것은 5번이죠. 됐나요? 이런 거는 뭐 간단하고요. 다음에 이제 35, 36, 37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 이거는 35에서부터 37번까지는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풀고요. 안 그러면은 제끼는 거예요. 공식을 외울 수 없다면은 시간이 거의 방정식 푸는 어떤 논리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면은 시간은 걸리지 않더라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죠. 대출 가능 금액인데 이게 구조가 두 가지예요. 구조가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도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과거에는 다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가 하면은 집값의 몇 프로 이렇게만 했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인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졌죠. 여러분들 저 집 사봤죠? 지금 결혼 안 했죠? 했어요 벌써? 아 애가 덜이에요. 그렇구나. 왜 근데 아가씨처럼 해갖고 다녀요? 아니 계속 직장생활하고 하니까 그럼 계속 아가씨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을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샀어요? 집을 살 때 대출 받을 때 보통 집값에 얼마 이렇게 대출 받잖아요. 그거 말고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도 따지던가요? 따졌어요? 옛날에는 안 따졌거든요. 여전에는 안 따졌죠? 아가씨가 아니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안 따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집값에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LTV만 봤어요. 근데 요즘은 소득도 따지는 거예요. 소득. DTI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기준. 근데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상환을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현금이 주는 계속 뭐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야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바로 이 DTI예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세나가지고 이게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현금 흐름이에요. 차입자의 현금 흐름이 바로 뭐겠어요. 소득이지 소득.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기준이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이거 세놓잖아. 세놓으면은 새가 들어오잖아요. 그 새 들어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현금 흐름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이 말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고 이쪽은 이쪽은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을 버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그 거기에서 들어온 게 바로 순령업소득. 순령업소득. 그러니까 순령업소득이 뭐를 감당해야 돼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기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순령업소득이에요. 순령업소득. 이게 바로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이쪽은 상업용 부동산은 순령업소득이 현금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LTV와 DTI가 짝짓게 해서 출제가 되고요. LTV하고 DSCR 부채 감당률인데 이걸 영어로 DSCR 그래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쉽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조금 더 많이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좀 더 많이 다루니까 요거보다는 근데 이제 꽤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자료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 가격에 몇 프로 대출해주는 거니까. 그죠. 자료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자료와 이쪽으로는 DTI가 연소득의 몇 프로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사람의 연소득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DTI가 그 연소득의 몇 프로 하는 거고요. 이쪽에 저당상수가 늘 따라다닙니다. 저당상수가 늘 따라다녀요. 여기 원리금 균등상환을 전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DTI LTV하고 부동산 가격은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근데 이쪽은 순명업소득이 나와야 되겠죠. 순명업소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DSCR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당상수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이고 그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저기는 DTI고 여기는 DSCR 저당상수 저당상수 차이점이 뭐예요. DSCR과 순명업소득 여기는 DTI와 연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파악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풀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자료가 DTI가 나오는 자료이냐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 자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이거는 쉬워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했습니다. 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에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갑 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요. 4억이죠. 4억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LTV 쪽으로 가격 부동산 가격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다음에 연간소득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쪽 4억 적어볼까요. 근데 이게 LTV예요. DTI예요. DTI 나오고 있죠. 밑에 보니까 그럼 이쪽 문제 이쪽 문제 저쪽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35번에 제 첫째 줄에 주택담보대출 이 소리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저쪽이고 여기서 지금 4억 나왔고요. 다음에 6천만원 이쪽이죠. 연소득 6천만원 이쪽이에요. 다음에 저당상수는 어느 쪽으로 온다고요. 이쪽으로 DTI 쪽으로 오는 거예요. DTI 쪽으로 다음에 담보인정 LTV 60% 이쪽이죠. 이건 이쪽이에요. 다음에 DTI 40% 이쪽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거는 그냥 끝나요. 4, 6, 2, 24 그렇죠? 2억 4천 끝납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여기 속에 숨어있거든요.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말이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지금 저당상수가 나올 때는요.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말이 없어도 원리금 균등을 전제로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을 전제로 전제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일어나오면 이제 이신청 하려고 저도 그때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세요. 36분에도 없죠? 원리금 균등 전제 없죠? 없어요. 원리금 균등이 전제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 돼 있잖아요. 일단 원리금 균등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 액 부채 서비스 얘기죠. 그걸 구하려면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원리금 균등 상황에 부채 서비스 얘기 나오죠. 원리금 균등 상환 부채 서비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금액이 이거 곱한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천만원에 40%까지 부채 서비스 액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연소득 곱하기 디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이게 이렇게 1년간 부채 서비스 액 내는 금액이 이렇게 해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액을 묻고 있고 이걸 0.1로 알려주고 있고 연소득 6천만원 알려주고 있고 DTI 0.4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 물으면 계속 이 시기에 집어넣어서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상수를 아예 밑으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곱한 값을 나누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2400 나누기 0.1이니까 이 공식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걸 하세요. 대출 가능 금액은 DTI 와 연소득 곱한 저당상수 나누기 안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 식 세우는 것이 이 식 세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가능 금액은 DTI 이용이요. DTI 이용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아시겠죠? 이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풀고 안 그러면 패스예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간편식을 힌트 안에 써놨죠. 써놓기는 맨 밑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쪽 다 2억 4천이 나오죠. 공교롭게 양쪽 다 2억 4천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기존 8천이 있는 상황에서는 1억 6천만 더 대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식 변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30 몇 번이죠? 36번에 부채 감당 비율 1.2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부채 감당 비율은 이쪽이 이쪽 이게 여기죠. 1.2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0.7이니까 이쪽이죠. 이거는 이제 이쪽이에요. 0.7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얼마예요? 아 저당 상수부터 연저당 상수 0.1이죠. 이쪽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가격은 15억이죠. 15억은 이쪽이고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순령업소득인가요? 1.5억 남아있나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간단하다고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10.5억이죠. 10.5억이에요. 자 근데 이쪽은 공식이 지금 이게 여기서는 연소득 곱하기 DTI에서 재당 상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쪽은 요 놈을 요 놈을 순령업소득을 요 두 개 곱한 걸로 나누어요. 시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대출 가능 금액은 밑에 걸 곱한다고 저기서는 위에 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걸 두 개 곱해서 저당 상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 거를 밑에 두 개 곱한 걸로 나눈다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순령업소득 나누기 뭐라고요? 요거 두 개 곱한 거라고 저기서는 위에 거 두 개 곱해서 밑에 걸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위에 거를 밑에 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눈다고요. DSCR 부채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요.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하려면 저런 식으로 또 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더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수 있다면 이쪽은 저당 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부채감당률 곱하기 해서 저당 상수로 팻는 걸로 나누기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울 수 있으면 풀고 안 그러면 패스입니다. 아셨죠? 할만할 것 같아요.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이거는 할만할 것 같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조금 생각하기 쉬워요. 이 자체가 부채 서비스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채 서비스 얘기 이게 이게 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가 이 위로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채 서비스의 분의 뭐예요? 부채 서비스 분의 순영업소득이 이게 DSCR이잖아요. 부채감당률 그죠? 우린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거든.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DSCR 요리와야 이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 이래가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DSCR분의 순영업소득 해서 부채 서비스 얘기라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나눠야 돼요? 양변은 0.1로 저당 상수로 그걸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되거든. 그걸 저당 상수로 나눠야 돼요. 근데 저당 상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1분의 저당 상수 그러니까 네모 외자 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곱해지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요. 이거 저당 상수분의 DSC야 부채 간당률분의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 몰라도 되잖아요.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실전에 나오면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이건 100% 시간 오바예요. 이렇게 풀면 100% 시간 오바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느냐 패스하느냐 듣지 않아요.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나요? 순영업소득이 지금 1.5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걸 하면 1억 12.5가 12.5 이렇게 하면 12.5억 나와요. 그럼 요중에 작은 쪽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대출받아야 돼요. 작은 쪽 기준 항상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얘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경매 붙여야 되잖아요. 경매 붙여 버리면 경매 시세에 몇 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얘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얘가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 돈이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으면 대출 많이 못해줄 거 아니에요. 양쪽을 봐서 안전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은행에서 다른 공동담보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고 주택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그 사는 사람의 소득에서 나타나는 거죠. 됐나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35, 36, 37번은 공식을 외우면 푸는 거고 안금 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37번은 제가 따로 풀어드릴게요. 37번은 같은 맥락인데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오른 것은 1번 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하고요. 기업 A는 청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DTI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택 매입을 위해 담보 인증 비율 60%를 적용해요. LTV 60%입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으려고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하고 있죠. 대출을 3억 받으려고 하죠. 대출을 3억 받으려고 하는데 60%가 3억인 거죠. 대부비율 60%를 적용해서 3억을 대출 받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분해 대부액 또는 부동산 부채장금 이게 뭐라고요? 0.6이라고요. 대부비율이 0.6 남의 거 비율이 0.6인데 대출을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3억까지 받으려면 이 가격이 얼마 돼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거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0.6분의 3억은 5억 되나 이게? 0.6분의 3억 3억 나누기 0.6하면 5억 나오죠. 5억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기억에 5억이니까 4번 5분 중에 있을 거고요.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 부채 상환 비율이 40% 인 지역에서 40% 인 지역에서 연소득 6천만 원인 비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액 20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매월 200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부채 서비스액은 연간입니다. 연소득이니까 연소득에 적용되니까 연소득이 얼마라고요? 6천인가요? 여기에 DTI가 몇이에요? DTI 40%면 부채 서비스액은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월 200인가요? 월 200이면 나누기 12하면 200 되죠? 되죠? 월 200만 원 됩니다. 대출 가능 하죠? 대출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4번 주제인가 이게 14번 주제인가 이게 진하게 나와가지고 앞부분이 앞글씨가 진하게 나와서 이렇게 지워져버렸어요. 이게 14번 주제인가요? 14번 주제 15번 주제인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이거는 원래 중요하죠. 지금 DTI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는 워낙 매스컴에서도 DTI를 많이 떠들었거든요. 작년 8월 달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DTI를 50%인가 몇 50%까지 50% 해주고 40% 였는데 LTV도 60% 해서 70% 해주고 그렇게 대출을 더 많이 확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출제될 만하다 해서 했는데 역시나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근데 원래는 조금은 15번 주제는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38번하고 39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년째 안되고 있어요. 출제가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점점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계속 출제 안되고 있다는 게 10년 이후에 계속 안되고 있다는 거는 드디어 원래 출제가 안되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야 돼요. 몇년간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출제 안되면 손에 장 찢어야 어떻게 해요. 38번 39번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38번은 원금균등분할 상황이죠. 이거는 매뉴얼 입니다. 매뉴얼 을 기억하는 거요. 이쪽은요.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상황은 매뉴얼이 요거부터 계산해요. 여기서는 요거부터 계산해야 돼요. 원금균등문할 에서는 제일 먼저 원금균등액을 계산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대부액에다가 나누기 납입 횟수요. 납입 횟수. 10년의 상환기간을 둔다고 할 때 매년 말이면 10번이지만 매월 말이면 12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입 횟수가 중요한 거요. 아시겠죠. 조금만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는 뭐예요. 이자죠. 이자. 이자는 여기가 첫 회거든요. 첫 회 보통. 첫 회라서 여기가 대부 얘기예요. 대부 첫 회는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인데 이게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세번째는 뭘까요. 원금 균등액 원금 상환부가 이자니까 월리금 합계를 묻는다고요. 이거는 이제 1번과 2번을 더하면 되는데 이쪽은 제일 첫번째 계산하는 게 원리금 균등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뭐 곱하기 대부의 곱하기 저당성수란 말이에요. 대부의 곱하기 저당성수 두번째 이자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첫 회 이자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이쪽도 대부에게서 곱하기 이자율 하는 거요. 근데 세번째는 뭐겠어요. 여기는 월리금이니까 원금이자 합격인데 두번째 이자 계산했다는 얘기는 세번째는 원금 갚는 거 원금 상한 분 여기서 빼는 거죠. 그래서 1번 빼기 2번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대부액이 얼마예요. 대부액이 여기 3천인가요. 3천만원 나누기 120개월 해 120개월 10년인데 매월이니까 10년인데 며월이니까 120번에 걸쳐서 갚는단 말이에요. 3천만원을 그러면 25만원 나오나요. 25만원씩 한달에 25만원씩 갚아야 120개월 동안 3천만원 갚는 거죠. 그럼 두번째는 첫 회이자니까 첫 회는 어차피 3천만원을 얼마 쓴 거예요. 사용한 기간은. 1년 쓴 거예요. 한달 쓴 거예요. 한달 썼잖아요. 한달 매월 매월 상환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첫 회 첫 회 이자 줄 때는 3천만원을 한달 썼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원에 한달 이자요. 근데 연이자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연이자가 5%죠. 연이자 5%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연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나누기 11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월리자가 나가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거 150이죠. 3천만원 곱하기 5% 150만원을 12등분하면 12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37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별로 생각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이게 첫 회 이자 계산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갖다줄 때까지 사용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매월 상황이니까 월이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 빌렸어요? 자 보세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얼마 빌렸어요? 2억 빌렸나요? 저당 상수 얼마예요? 0. 0.9 4393 여기 그럼 이제 일단 나왔다 치고 얼마예요? 1,8 2배니까 8,7,8,6 39는 2배 하면 78이니까 7,8,6 이렇게 1,8 8,7,8,6 인데 여기가 0점이죠. 0점 단위가 억이에요. 단위가 0.18,8,7,8,6 억이에요. 억 맞잖아요. 여기가 억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대부액은 2억 곱하기 이자율은 7% 그러니까 0.14 억이죠. 단위는 억이에요. 단위를 계속 그대로 억으로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빼면 되죠. 위에서 아래 빼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는 가리는 거예요. 0.18에서 0.14 빼면 되죠. 그렇죠? 0.04죠. 0.04 맞나요? 0.04에다가 뒤에 붙여주면 된다고요. 0.048,7,8,6 이렇게 단위는 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억이고 이건 천만원, 백만원이니까 487만 8,600원 맞나요? 이 배열 순서를 찾으면 돼요. 배열 순서 487,86만 찾으면 된다고 맞잖아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쉬운 방법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 쉬운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니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많죠? 왜 더 많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자만 계산한 거고 여기 원리금이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어차피 2억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상수라는 이 숫자는 이자율 7%보다 더 크죠? 항상 저당상수는 이자율보다 큽니다. 항상 왜 그러겠어요? 저당상수를 곱해가지고는 원금 이자가 같이 계산되니까 그러면 이 0.07보다 더 숫자가 큰 만큼은 0.024393이죠. 그거는 첫 해에 원금 상환하는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0.024393에서 곱하기 바로 이어가면은 원금 갚는 게 금방 바로 계산된다고 맞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차액만큼이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비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비율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내가 4천만원 대출받아 4천만원 4천만원 대출받았는데 에? 괜찮지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자 저당 상수가 0.07254요 0.07254 연이자율이 5%요 그러면 첫 해 원금 상환 분은 하면은 여기에서 0.0254 곱하기 4천만원 하면 끝이라고 그렇지 끝자리가 아니지 끝자리가 4천만원 끝자리가 4,4,16,6 올라갈 수 있으니까 끝자리 기준으로 끝자리 기준으로 끝자리 기준으로 끝자리가 6인 걸 찾아야지 끝자리가 6인 게 두 개 있으면은 그 앞으로 4,5,21이지 1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자리가 6,1 이렇게 되는 거지 끝자리 두 개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정답이 나와요 끝자리 두 개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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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세 개 없애고 22.54잖아요 22.54인데 여기 이제 4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4,4,16이잖아요 그럼 1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이 몇 개인지 보는 거예요 끝자리에 6이 두 개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4,5,21이죠 2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6,1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거 찾으면 된다고 뒷자리만 한다면 그렇지 뒷자리만 한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됐습니까 그렇게 할 만하죠 그러니까 원래 반드시 원리금균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리금균등은 이런 식으로밖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좀 쉴까요 좀 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